오늘 여러분들 노년의 삶, 오늘 한 신문에서 지금 노년을 다룬 60대 재치역, 70대 황혼유가 은퇴 나이에도 등골이 휜다.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늘 조선의 일면 톱 기사가 온 데서. 우리가 직접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지만 내밀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이 기자분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이 좀 늦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런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근로소득 자체가 대부분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을 조금 과거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기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육아에 힘을 대해줄 수밖에 없고 아이를 보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례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최 모 씨 62세입니다. 2년 전에 대기업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작년부터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과거의 회수 월급이 절반 이하로 깎였지만 26세인 취업준비생 아들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아들의 뒷받아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아들의 등록금 대기도 벅차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연금이란 것은 딱 정해진 액수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탈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60대 후반 만 65세부터 69세 사이에 일을 하시는 분이 55.5%네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6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네요. 그런데 사실 과거의 60대하고 지금의 60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몸관리를 좀 잘하고 자기의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50대만큼의 체력이라든지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62세네요. 회사 정년인 65세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할 계획인데 같이 사는 31세 아들이 2년 전 치이 간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이 시각 곧바로 은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녀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데다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다.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는 가정살림을 책임지려고 한다. 신입사건 월급이래 봤자 빤하기 때문에 그 돈은 신혼집 마련용으로 저축하라고 그렇게 권했다. 대개 세상에 대다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지하겠다. 오늘 오 박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는 88세인데 88세입니까 88세인데 88세인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안 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있는지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일에 매달리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60대 후반에 경제활동률이 55.5% 20대 초반에 48.9%보다는 높네요. 원래는 20대 초반이 앞섰는데 5년 전인 지난 2019년에 역전됐다. 부담을 저도 참 안 주겠다. 행팬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 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막내로 일을 낳아서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게 강해요. 폐를 안 끼치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폐를 안 끼치야겠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력한 그런 신념인 거죠. 나도 폐를 안 끼치고 너도 폐를 안 끼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행편이 또 안 되면 폐를 서로가 또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를 보면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답하신 비중이 많이 높아졌네요. 2012년에는 59.2%인데 2023년에는 11년 지난 다음에는 68.5%로 11년 동안 9.3%포인트 늘었네요. 일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 72세 정도까지 일하고 싶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게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네 이제 앞으로는 70대까지 일하는 것이 새로운 균형 새로운 표준 뉴노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도가 나왔네요 그 연령이 안 돼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체력관리를 좀 잘하거나 몸을 좀 잘 아껴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게 없으면 70대도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요즘 영양상태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노년되면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지고 뭐 여행도 여러분들 노년돼서 여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여행하고 싶은 욕구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많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여행을 가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후를 보내신 분들에게 그동안 읽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압권이 김경록 미래세 자산운용고문이 쓴 이 칼럼입니다 이게 2023년도 6월 8일 이분이 쓰신 칼럼 중에서 가장 좋은 칼럼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노년의 자기의 생계뿐만 아니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어마어마하게 잘 쓴 그런 글인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게 되면 노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갖고 있던 자산을 까먹기 시작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 김경록 고문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한 좀 오래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가운데서 전부 혹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을 통해서 60대 전후했을 때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니까 그 자산을 잘 굴려야 된다는 것이 김경록 고문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죠 60대 초반의 은퇴와 동시에 가졌던 자산을 헐어서 깨먹는 그것은 이제 백두산식 노후 자산관리인 겁니다 그런데 노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록 고문께서는 그래서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젊은 날처럼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마고원식 편편하지 않습니까요 생활비를 일부 근로소를 가지고 커버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60대 가장 자기 생애를 통해서 자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을 써야 된다 이게 개마고원식 노후 자산관리 방식입니다 통상 이렇게 보면 주위에도 보면 여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즐기하지 않으면 노년이 되면 생활비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커버할 수가 있으면 백두산식 노후 자산관리가 아니고 개마고원식 노후 자산관리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김경록 본문께서 이 이름들 보시면 장수시대의 60세는 자산관리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히 60세 전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산이 가장 많을 때여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덩어리가 적을 때는 두 번 굴리나 세 번 굴리나 묻어나는 눈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눈덩어리가 클 때는 한 번 더 굴리는 것만으로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댓글 하나 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그 정보의 가치, 중요성을 변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겁니다 저는 근간의 여러분들 신문의 칼럼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정직하고 유익한 칼럼을 이 칼럼을 보거든요 이 칼럼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댓글 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뭡니까 무슨 카톡을 했더라 이런 데서는 다 관심을 가지지만 세상에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지만 그게 뭡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걸 많이 보지만 밸류, 가치를 제공하는 유튜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기가 시간을 어디에 평소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엄청나게 귀한 여러분들 정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게 시작이다 이야기죠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자산을 계속 풀려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60세까지 축적한 자산규모는 바로 깨먹는 사람하고 운용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보이겠지만 그것이 70세 이후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0대 초중반이 시작점이고 70대가 되면 그게 다 판이 짜여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런 의미에서 60세 이후에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기라고 볼 수 있다 월렌퍼핏의 교훈은 60세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보낸느냐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월렌퍼핏은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노후자산관리 역시 극대화된 자산규모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려야 된다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되었다가 바로 찾았음에서 곧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개마고원처럼 자산규모가 일정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어 자산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그 중간에 고원기를 거치는 게 좋다 퇴직 이후에 10년 정도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 자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버핏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효과를 누리려면 우리의 노후자산의 궤적은 산이 아니고 고원모양이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지혜는 젊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김경루 고문이 지금 아마 63세나 63세 정도 되셨을 겁니다 1961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하니까 있죠 여러분 이런 정보를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산을 불리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상장지수펀드에 돈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장지수펀드에 돈을 묻는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한 거 아닐까 한번 보시죠 미국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미국의 대형 500개 기업을 묶은 S&P500이라는 상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 SPY, IVV, VOO 여기를 가장 많이 듭니다 여기는 IVV는 운용수수료가 0.03% VOO는 0.03%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생겼던 1998년도의 SPY는 0.094% 아주 비싼 운용수수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카페가 똑같이 운영하는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코덱스가 아마 삼성 자산운용일 겁니다 0.079% 코덱스가 어딘지 이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랜드가 삼성 자산운용인지 아니면 어딘지 이게 0.079%인 겁니다 0.079%는 꽤 낮은 수치는 아닌 거죠 여러분 보시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정하면서도 자산을 불려가는데 이 소위 SPY나 IVV나 VOO 외에 다른 대체 대안이 없는가 이런 걸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냥 여기다 돈을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삽니다 VOO IVV SPY에 올해만 하더라도 6,860억을 묻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SPY라는 것은 미국의 대형 회사들 500개를 묶은 거거든요 그럼 500개 가운데서 더 여러분들 선별해가지고 250개를 여러분들 묶은 것이 SCHG거든요 이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수익률이 SCHG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SCHG를 사야 되는 거죠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운용수수로도 0.04%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무심한 겁니다 내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산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피 같은 건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냥 나만 함께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운용수수로도 0.094%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 0.04%만 여러분들 지루게 되면 0.04%만 지루게 되면 미국의 최대 정권 회사인 찰스왑이 운영하는 SCHG S&P 500 가운데서 500개 기업이 아니고 250개만 뽑은 선별한 데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높고 운용수수로도 0.04%밖에 지루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SPY를 사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냥 무심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경록 고문의 이 주옥 같은 여러분들 칼럼에 대해서 댓글 하나 남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돈이 피지 않습니까 그 피를 투자하는데 그걸 조사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남들이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500개 가운데 250개를 줄이면 훨씬 더 알짜 기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알짜 기업에 투자하니까 운용수수료도 낮은데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500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여러분들 10년 수익률이 183%인데 한 1.8배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250개 이름 투자한 데 투자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26%를 버는 겁니다 3.26배 100만 원 투자했으면 326만으로 여러분들 10년 후에 자산이 불어있는 겁니다 그걸 또 10년 더 운용하게 되면 뭡니까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비싼데 여러분들 왜 돈을 넣느냐 이야기죠 183%짜리에 아니 꼭 같이 이런 투자한 데 326%를 벌 수가 있는데 왜 183%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해줘도 뭐 기담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 복을 복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돈 잃지 않고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보시죠 강남 아파트 산하에다가 이런 3.2배 띕니까 강남이 아파트 산하에다가 3.2배가 재산이 부냐고요 재산이 3.2배가 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지나서 강남 아파트 이러면 10억이 뭐죠 30억이 될 수가 있습니까 30억이 90억이 될 수 있습니까 90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각자가 이렇게 정보도 찾고 해 가지고 보시면 0.04% 받지 않습니까 0.04% 받으니까 여기 323억 불 운용을 하거든요 323억 불 운영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이거는 5,563억 불 운용하는 겁니다 SPY는 역사가 올해 된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0.09%를 왜 내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사야 되냐 0.04% 내고 수익률이 여러분들 거의 따블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거의 따블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10배 이하로 적은 겁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시게 되면 하나 메모해 놓으시다 다음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SWAP USA Large Cap Gloss ETF 이게 역사가 제법 됐을 겁니다 이게 역사가 2009년에 만들어졌네요 2009년대 이게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참조하셔서 대개 투자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 브로드컴, 엘리 대부분 다 알려진 그런 회사들인 거죠 고맙습니다 먼저 상품을 구구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회사의 정비가 예로서